당분간은 충격 조심하세요. 물리치료 꼬박꼬박 받으러 나오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듣고 있나요 조심스럽게 그대의 이름 부르는 내 목소리 같이 해줘요 어둠 속에도 그대의 손을 잡을래요 길을 잃지 않게 이젠 알 수 있죠 나의 마음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걸 가만히 문을 열어 미소를 보여줄까요 어떤 어려움도 그대와 내가 함께라면 사랑한다는 마음 앞뒤 보고 가 고맙습니다. 님이 구팬다 왜 왜 고암 지행 좋아해 진짜 진짜 좋아해 남동민 고맙습니다. 이젠 알 수 있죠 나의 마음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걸 가만히 문을 열어 미소를 보여줄까요 두 개의 이름이 고맙습니다.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하려